안녕하세요 화재 집중 소비자 시대 민경수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꽃이 피는 3월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면 너무 좋긴 한데요. 황사나 꽃가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마스크를 쓰자고 하니 마스크 불편하고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바로 이렇게 코에 쏟기는 황사 마스크입니다. 자 이 코에 끼는 황사 마스크 노스크 삼정인터내셔널의 노스크 지금부터 어떤 제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집중 소비자 시대 출발합니다. 황사를 피하는 최고의 방법 노스크 삼정인터내셔널 황사의 심각성이 연일 보도되면서 길거리를 나서는 사람은 물론 주로 밖에서 업무를 하는 직장인들은 황사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택시운전사 이영상 씨도 황사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바로 삼정인터내셔널의 노스크. 삼정인터내셔널의 노스크는 무엇보다도 산업 현장에서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답답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입을 가리지 않고 편하게 호흡할 수 있어 노스크를 선호하기 때문. 이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노스크는 삼정인터내셔널에 개발한 것으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도웁는 제품이다. 노스크의 가장 큰 특징은 편리하게 코에 넣기만 하면 된다는 것. 클립을 코청에 걸어 필터 부분이 코 속에 들어가면 끝. 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제품이 바로 노스크라는 제품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작은 제품이 어떻게 황사를 막아줄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인체에 과연 해는 없을지 이런 점들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원래 저희 코 마스크 노스크는 분진이 많이 나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되고 있는 황사는 이런 산업용 분진보다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저희 노스크로 100%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제품은 인체에 삽입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는데 소재 모두가 미국 FTA 인체 안전성이 검증된 소재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노스크는 타 제품과 달리 독특한 실용성도 갖추고 있다. 한 번 착용을 시작하면 물에 세척해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국내 소비자를 사로잡음은 물론 외국인에게서도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투명 클립이기 때문에 미관상 좋을 뿐 아니라 숨쉬기도 편해 착용감이 뛰어난 노스크. 남다른 장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제품을 이번 봄 하나쯤 구입해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